한국 사람들이 기도 잘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해달라 부탁하면 준비 없이 그 모든 독일 교인들은 아마 거의 모두 다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기도하지만은 개인 기도만 해요 공식적으로 기도 못해요 그런데 한국 교인에게 부탁하면 하죠 할 수 있어요 그 연습이 돼요 그래서 기도 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시에 제가 이상하게도 단점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방법을 또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첫째는 그 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권위 있게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아니죠 교인을 향하여 자기의 권위적인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못해요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 방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또 기도 내용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탄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특별한 선님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해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정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알려주죠? 하나님께 알려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을 향하여 하는 내용도 나타나요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대답으로 하시는지도 이것은 또 들어야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한국개신교회가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필요해요 제가 보기로는 목사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해요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해요 지금 사회적인 수준 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목사들의 수준은 멈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만 대학원 신학 전공하면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오히려 신학적인 수준 제가 보기로는 대부분의 조금 낮은 편이에요 물론 고급 목사들이 많죠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던 목사들이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수준이 있는 목사들이 다행히 많아요 그런데 전체를 볼 때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요 그 두 단계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 조건 개혁해요 3년 아니고 5년, 6년 정도 조건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학교들은 학부에서 기본을 가르칠 수 있고 대학원에서 실천하고 토착화적인 지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상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혁도 해야 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해요 지금 사회로부터 다시 인정받아야 해요 인정 못 받으면 교회가 제대로 역할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로는 다시 사회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해요 그 기여 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무슨 기여해야 하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위기질서가 민주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형제, 자매 간의 만인사제직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재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가 제가 보기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유교질서가 사회기둥이에요 온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외적인 유교질서에 따라 행동해요 만약에 이 기둥이 없어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유교의 전통이 약해지고 있고 그 젊은 세대가 유교를 거부해요 싫어해요 또 교회 안에서의 위기질서를 싫어하니까 교회를 지금 청년들은 지금 많이 떠나요 제가 보기에는 유교를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명 사회와 잘 어울리는 윤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유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윤리가 100% 올려요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는 외적인, 외적으로 결정되는 윤리 아니고 또 윗사람이 결정하는 윤리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윤리에요 교회가 만약에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사회적 기여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초기 시대에 그 사회적인 중요성을 회복되고 인정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